이 채널은 언제까지 이렇게 주작 눈물 관광쇼 감성파리 언제까지 맨날 남친 몰래 언제까지 이런 흔해 빠진 비키니 할거야 재미가 없어 언제쯤 나는 이런 여자들 비키니도 보고 언제쯤 놀 수 있을까 심장압돼 심장압돼 한 번 안 돼 이거 지나가 안돼 형주 촬영 괜찮아? 며칠씩 웃고 있어 촬영하기 힘들지? 내가 이거 꺼고 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꺼져라 이거야 좋겠습니다 깊임없이 웃자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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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오 기모찌이 나오자 아아아아아아아아아 놀아 뭐야 이게 무슨 게임이에요? 새롭게 게임이에요. 저거 뭐야, 무슨... 보자, 어디로 가야 돼. 이거 찍고 있는 건가? 초대해가지고 패션쇼. 누가 일단 소개를 좀 지켜줘봐. 네. 한진아입니다. 한진아입니다. 그리고요? 여기는 부하. 근데 우리가 맥심 모델에서 일본 계열 그런 느낌 세 명이다. 아, 그렇네. 어, 근데 진짜 세 분도 약간 일본 상이다. 맞아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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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't let a Rock eğffen Can The Rock With the Rock 앉은 자리에서 대박. 와 수영장. 일단은 선복으로 바꿔요 그러면. 예. 언니 거기 있는 거. 옷을 다 입는 거 사야죠. 네? 뭐가 지나가는데? 기분이 좀 새롭다. 옛날에 현서재 이만 보다가. 현서야! 카메라에서 그냥 거기 봐. 아 안 할테. 아 좋겠다. 더 오면 안 되겠다. 와 저기 뒷모습. 형주 촬영하기 힘들겠다. 형주한테 고기를 구우라고 그러면. 내가 촬영해야 되겠다. 형주 촬영 괜찮아? 힘들지 않아? 왜 시시. 왜 시시. 왜 시시. 국은 진짜 안 끓여도 될지? 나게 해드릴까요? 국 끓여주지. 국 끓여줘요? 네. 국 끓여줘요. 국 끓여줘요. 국 끓여줘요. 이거 시시? 이거 이거 좀 찍을게요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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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슴밖에 안 보이네. 아니. 그렇지. 어느 정도 이거지 봐. 네. 촬영하기 힘들지? 내거 끓고 있어. 허허허허허허하. 자 잔들 모으시고 정량을 위해서 소금 잔도 챙겨왔어요 첫 잔은 또 원샷이지 안녕 당연하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짠을 받아 먹었을 때 원샷 하자고? 우리는 잔을 드시오 아니 진짜로? 진짜로 고소하니 맛있어 순순히 먹자 나 진짜 먹으면 죽어 을이 짠 을이 이렇게 되니깐 한데 초코는 안 됐다 이거야 그럼 잘 안 먹어 나 콜라 드신다 진짜 배고프다 아 이제 슬슬 이제 이제 본방을 시작해볼까 벗어라 이거야 그 벗겠습니다 벗어라 하하하하 보세요 지금 아 여보 여보 기모지 형 왜요 여기만 이거려 아 아 여기 반반기 안 한 pierwsze 먹다가 저기 뒤에 올라오ще 앉아야 돼 자꾸 그렇지 나가도 야 치즈 가격이 너무 많아 치즈 가격은 술을 뭐 안 videos 이런 소리 이게 맞나? 야, 이게 맞나? 야, 그래, 이렇게 해. 야, 이거 봐봤어, 지금. 이게 맞나? 이거 봐봤어, 지금. 이게 맞나? 이거 봐봤다, 지금. 아름다운 시점이 왜 안된지 내가 막 웃어가지고 카메라 봐 썸네일 가보자고 이빨 다 지나간다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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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빨 왜 막혀! 숨죽힐 때 이빨 왜 막혀! 어.. 진짜? 개 힘들어? 수영장에서 너무 부러울 수 있죠? 수영장에서 처음이에요? 준비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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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웃기게 할 것 같은데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